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동훈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과로공화국 5명을 벗고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벨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유예기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52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적용이 지난 1월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벌써 이제 유예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네,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주 52시간제 위반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노동자가 직접 진정이나 고소, 고발하더라도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업주의 편의를 좀 봐줬었는데요.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주 52시간제 전환 준비를 마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유예기간을 1년 이상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의견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60%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준비가 완료됐다고 답했지만 아직까지 나머지 10곳 중 4곳은 여전히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52.3%로 가장 많았고요. 이외에도 구인난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행정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1년이면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업계에서는 얼마나 더 연장을 요구하고 있나요? 네,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서 민간협의체까지 구성해서 준비를 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남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은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유예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계도기간의 적정한 연장기간으로는 2년 이상 응답이 40.7%, 1년 이상이 39.3%였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제도 개선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네, 업계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근무 시간을 다시 늘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주 52시간제 적용에 업종이나 직군별 특성을 배려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 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노동계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애초에 주 52시간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때가 2018년 7월인데요. 당시에도 정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계획에 더해 올 한해 1년까지 총 2년 반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는데 준비 부족을 이유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더 유예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니까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부에서의 앞으로의 계획,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고용노동부도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보다는 기존 발표했던 보완책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수단으로 떠오른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인데요. 유형근무제의 일종으로 일거리가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을 때는 줄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특별 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 경영상 사유를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회 법안 논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 수준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 관련 법 개정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 국회 역시 뚜렷하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여서 연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등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보완책이 하나같이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합니다. 정작 애초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취지인 고용확대와 노동의 질 향상에 관한 계획은 미비하다고 반대하는 만큼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우리가 모두 원하는 건 워라벨,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좀 올라가는 노동 환경인 만큼 경영계와 노동계의 타협점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은 샐러던트를 골라봤습니다. 직장인을 의미하는 샐러리맨과 학생을 의미하는 스튜던트가 합쳐진 말로 공부하는 직장인을 뜻하는 말인데요. 직장에 다니면서 직무 관련 전문성을 높이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워라벨의 중요성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저녁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탄생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샐러던트가 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잡코리아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 35% 이상이 자기 개발에 대한 강박감을 항상 느낀다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공부해야 하는 직장 생활의 현실을 반영한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공부하는 직장인 제 주변에도 보니까 꽤 많던데 역시나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점심시간을 쪼개서 학원에 수강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았지만요. 최근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새로운 분야나 종사 중인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공간 제약을 덜 받는 사이버대학이나 온라인 강좌 등을 수강을 하는 건데요. 지난해 잡코리아 설문조사를 보면 5명 중 2명이 샐러던트라고 답을 했고 이들은 월평균 17만 천 원을 자기 개발비로 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오늘의 신조어 샐러던트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전역이 있는 삶을 끊고는 근로자 그리고 생산성을 올리고 싶은 기업의 모든 바람이 녹아든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더 많은 곳으로 확산되기까지 진통도 있겠지만요. 이후에 오히려 상생할 수 있는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 였습니다.